하렐루야! 하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가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오늘 이 밤 메마른 땅에 침대가 온대! 가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빈들에 마른 불같이 새 생명 주 없어서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가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님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오늘 이 밤 메마른 오늘 이 밤 우리의 심정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빈장 우리의 메마른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만드심과 기름 부으심을 삼아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석시시고 채우시고 이렇게 세우실 성령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연결 맛을 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늘어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이마 속성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 매일 매일 덤비내려 날 힘껏 절셔 주옵소서 주의 고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이마셨어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이마소서 영광하네 주여 예수의 그 비가 내게 승리 주네 영광하네 주여 영광하네 주여 예수의 이름이 입력되네 소망이 될 성령이여 이마 속성 성령이여 이마 속성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 매일 매일 덤비내려 날 힘껏 절셔 주옵소서 주의 고세 주의 고세 주의 고세 주의 능력 주의 고세 주의 능력 지금 이 고세 지금 이 고세 지금 이 시간이 마셨어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이마 속성 아멘 영광하네 주여 성령이여 이마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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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이마 속성이여 이마 속성 성령이여 이마 속성 성령이여 이마 속성 성령이여 이마 속성 성령이여 이마 속성 예수의 그 비가 내게 살리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아멘 예수의 이름이 되시네 그 성령의 불로 오늘 나를 통하라 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뺏어 주소서 재단위에 나를 드리듯 열방에 불러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뺏어 주소서 모든 흔들린 것들을 통하라 주소서 살리는 불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뺏어 주소서 나를 뺏어 주소서 새단위에 나를 드리듯 열방에 불러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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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그 속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단 위의 날 오늘이 뭐? 주님 앞에? 나아가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단 위의 날 우리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갈방하며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단 위의 날 드리리 열망의 불을 예수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단 위의 날 그리 열망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모든 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주의 나라를 꿈꾸지도 바라보지도 못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자유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메마르고 연약하고 하나님 뒤를 몰라 진련에 빠져있었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비대의 눈을 들어 주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의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의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평범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사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깊은 기도의 직원을 나가는 오늘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섭고되어질 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 우리 안에 눌려진 것들이 말씀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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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